제보자 엑스가 직접 하는 이 광고는 저 혼자만이 아닌 여러분과 함께 상생하며 좀 더 단단한 자금과 원동력을 위해 마련한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보자 엑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하는 광고입니다. 오랜 기간 검찰 권력과 싸우면서 많이 지쳐있는 제 모습을 보고 지인 한 분이 힘내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오래전에 투자해 두었던 스타트업 주식을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매년 150% 이상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그렇듯이 성장 과정에 약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올해는 흑자 원면으로 보이고 내년에 주식시장에 스펙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 해당 회사의 성장성이나 경영 안전성은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금융투자기관으로부터 주당 9천원씩 두 차례 대규모 투자를 받은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서 해당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저로 인해서 해당 회사가 공격받지 않을까 걱정돼서입니다. 저희 오랜 기간 주식시장의 경험으로는 해당 주식을 매수해놓고 있으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수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가 매각하려는 해당 주식은 발행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고 저희 지인이 오래전에 투자해 두었던 주식인데 저를 위해서 활용하라고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곳으로 매수 의사를 문자로 알려주시면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최소 매수 단위는 주당 9천원씩 200주 이상입니다. 매수 의사가 없음에도 단순히 정보 취득 차원의 문자는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계약의 전체 관리는 법무법인 난에서 진행합니다. 계약 시 주식 대금의 입금도 법무법인 난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에서 계약 업무를 처리하여 주소지로 주식 증서를 발송해 드립니다. 주식 매수 후 갑자기 개인 사정상 현금이 필요하신 분은 한 달 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마련된 자금으로 법인 제보자엑스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단단한 탐사 전문 매체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제보자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